평화재단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과 정전체제를 주제로 제100차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담에 참가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북 통일전략센터장은 정전협정 준수가 지속가능한 평화의 첫걸음이지만 협정 자체가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평화상태 구축과 더불어 남북중심의 평화협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정부가 정전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에서의 국가 취약성을 극복하고 주변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